안녕하세요 물감나라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인천 송현동에 위치한 꼬마 빌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인천역을 교통편으로 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 재래시장 옆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전형적인 구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탄탄한 세대수와 앞으로의 개발사업 등을 고려할 때 건물가치의 하락염려는 없는 지역에 있으며 상가 비중 또한 크지 않은 지역에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익형 건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지 212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면적 126.6제곱미터, 연면적 616.2제곱미터로 2004년도에 지상 5층으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농도는 근린생활술로 되어 있는 공시가제곱미터당 252만4천원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22억 5천만원입니다. 공실 없으며 보증금 9,200만원에 월 680만원 나오는 곳으로 연수익 8,160만원 나오는 수익률 3.8%의 건물입니다. 동이천역이 바로 보이는 근접한 거리 도로변에 위치한 가시성 우수한 건물이라는 점과 27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출구역 재래시장 입구에 위치한 접근성도 좋은 건물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